저, 안녕하세요. 그, 저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왔는데. 아, 전화주신 이담씨? 네, 맞아요. 내가 여기 온화예요. 자, 저쪽에 앉아계시면 이력서 가져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너 왜 거기 있냐? 삼촌, 무조건 쟀어. 왜 가토론 알바가 인사건을 행사하려고 할까?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데? 이쁘잖아. 어? 정말 오늘부터 바로 일해도 괜찮겠어요? 급하시다면서요. 그리고 제 편의 봐서 주고바로 주신다는 거 감사하기도 하고요. 에이, 뭘요. 동생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이 착하더라고요. 그럼 당장 시작? 그럼요. 고용계약사에 도장 찍었잖아요. 선배. 어. 뭐야? 둘이 아는 사이예요? 어. 우리 학교 후배요. 여긴 우리 외삼촌이고. 아, 놀랬구나. 동환이라 형인 줄 알았죠? 하하하하하하, 참. 아, 인생들은 왜 이렇게 웃기지? 어르신이 싫어할 것 같아. 어머니 don't을 생각하는 거야. 해주세요. Strange Name Amazing Shows